하이 에브리원 오늘은 영어 시간은 아니구요 뜨개 시간입니다 제가 이 뜨개 누가 뜨다가만 뜨개실로 앵무새님들의 해먹 그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다른 뜨개실로 떠 봤는데요 이렇게 자 이건 거꾸로구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걸 응용해서 두건도 뜰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데 뭐 핀스피터레스트에 나오는 그 사진을 보고 해먹을 떠보고 싶었다고 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험한 해먹을 떠 보기로 하겠습니다 카톡 하지 말아주세요 카톡이 오는 바람에 제가 비행문을 또 안해 가지고 다시 비행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두꺼운 실이라서 실을 좀 바꿔 가지고 이 모양으로 한번 떠 볼게요 시작은 여기서는 한길긴뜨기 빼뜨기 사슬뜨기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는 짧은뜨기 딱 한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그 배합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실이 제일 쪼금 이에요 그리고 이 실은 이만큼 있고 이거 실은 이만큼 있는데 얘를 보니깐 핑크색도 들어가고 하늘색도 들어가고 요색도 들어가네요 근데 요색하고 요색하고도 어울리니까 일단 제일 쪼금 있는 실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너네들은 왼쪽에 왼쪽에 가위바랑 자 가위를 준비하시고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지만 저에게는 무지하게 많은 바늘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와우 세트로 이 바늘 중에서 이거를 뜰 수 있는 바늘이 지금 전 7.5 인데요 이거 6호 로 떠 볼게요 6호 7호 7호 로 떠 볼게요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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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6.5로 꺼내 놓고 둘 중에 맞는 걸로 뜨시면 됩니다 자 이거부터 풀어서 여기 땡 해볼게요 가위도 이쪽으로 가 볼거라 초점은 음 잠시 자 이렇게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음 여러분이 사슬뜨기를 할 줄 아셔야 되요 저는 이 바늘이 편해요 그래서 사슬뜨기는 잘 감아서 이렇게 뒀고 사슬뜨기 링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건 좀 길게 나와도 좋아요 아주 많이 길게 나와도 좋은데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이건 7호 라서 7.5 라서 조금 두껍긴 한데 편하게 뜨려면 바늘이 커야 되요 자 사슬뜨기 하나 했어요 얘는 묶은 코로 그냥 딱 빼놔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한 코를 넉넉하게 해주세요 너무 넉넉하면 나중에 안 예쁘니까 적당히 맘조시로 한 다음에 자 사슬뜨기 한 코 했죠 사슬뜨기를 한 코를 더 해요 왜냐 짧은뜨기를 할 거니까 자 여기다가 짧은뜨기로 집어넣고 구멍에다 첫번째 구멍에다 다시 좀 확대해서 다시 보여줄게요 자 사슬뜨기 얘는 묶은 코로 묶어두고 자 여기 한코 두커를 떴어요 근데 한코는 짧은뜨기 세운 코라서 여기 짧은뜨기 세운 코고 자 여기 여기 머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해요 그러면 짧은뜨기는 하나만 합시다 여기 세운 코 하나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사슬뜨기를 두 개를 해요 understand? 다시 사슬뜨기를 두고 하고 나서 짧은뜨기를 바로 아까 넣었던 구멍에다가 다시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모시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디 코냐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스타트예요 스타트 어디냐 요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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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따로 한게 아니고 아 말을 할 때는 사투리를 쓰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자 여기가 여기가 아까 금방 떴던데요 자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코가 이 코예요 이 코 여기 보이시죠 이 코 자 그러니까 시작은 중앙 센터 센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슬코가 짧은 걸로 바늘 바꿀게요 7.5는 좀 크네요 실에 따라서 이 호수가 바뀌면 되니까 한 코 두 코 세 코를 가요 사슬뜨기 한길긴뜨기에 세운 코는 사슬뜨기 세 코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려줘요 왜 돌려줘요? 여기서 떠야 되니까 자 그리고 첫번째 여기 왔던데 이 구멍 있죠 여기에다가 한 번 감아준다고 해서 한 길이에요 자 첫번째 이 구멍 여기 그 옆에 구멍에다가 넣어요 편하게 여기다 하면은 하기도 힘들고 안 이뻐 튀어나와 자 여기 한길긴뜨기 세운 코가 한길긴뜨기 한 코나 똑같아요 세 코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구멍에 세 코가 됐어요 자 오케이 이게 무늬 하나 사슬뜨기 하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놓고 아까 사슬뜨기 두 개 했던데 있죠? 됐죠? 하나 뜨고 다시 또 하나 자 한 번 돌려서 감아서 돌리는 걸 한길긴뜨기라고 했어요 그럼 두길긴뜨기는 두 번 감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걸친 코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 했어요 자 한길긴뜨기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갈 거야 어떻게? 한 코 뜨고 넘어가요 아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이 매듭이 나오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짧은뜨기 했던데 첫번에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한 코 떴지 여기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여기 구멍을 잘 찾으셔야 돼 여기는 아까 매듭고 사슬 매듭 했던데고 자 여기다 놓고 하나 뜨고 얘 무시해요 그냥 조금 넉넉하게 뒤로 빼줘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아 그러지 맙시다 자 여기서 해결하고 갑시다 도톰해서 잘라버려요 저번에 제가 그네 만들 때 알려줬죠? 이 정도 되면 그냥 여기를 제껴 놓고 새로운 실로 갖다 놓고 보통은 한 번 감아서 여기서 매듭 줘가지고 매듭코를 만드는데 얘는 실이 두꺼우니까 그렇게 하면 또 튀어나와 자 여기서 그냥 감아 자 아까 여기 있죠 여기로 가서 얘는 튀어나오는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자 그래도 안 풀려요 하나 둘 구멍 잘 찾아서 둘 자 한 번 더 셋 세 번 가시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짜잔 나왔죠 응? 다시 여기에서 어 한길긴뜨기의 세운 코는 사슬코 몇 개 세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세 개하고 돌려 그리고 이 나왔던 구멍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자 여기다가 무늬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길긴뜨기 세운 코가 한 코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두 코를 뜨면 더 떠주면 세 코가 되죠 제 발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한 코를 떠 그리고 아까 이 사슬뜨기 한 코 했던데 한 코 했던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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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뜨기 하나 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두 번 또 세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사슬뜨기 하나 오케이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이번에는 가운데 무늬네 그러면 점점점 이 무늬가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아까는 처음에는 짧은뜨기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무늬가 두 개 생겼어요 이번에는 세 개 생겼어요 다음 코는 네 개가 생겼겠죠 자 한길긴뜨기에서 자 사슬코 여기 하나 뜨고 이쪽 가운데 두 코 했던데 사슬뜨기 두 코 했던데로 하나 둘 자 세 개 뜨고 한 박자 쉬고 자 두 개 가고 사슬뜨기 두 박자 쉬고 자 또 하나 사슬뜨기 하나 또 사슬뜨기 둘 오 예 사슬뜨기 또 하나 세 개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 옆에 또 사슬뜨기 하나 있는데다가 구멍에다가 그냥 편하게 세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둘 한 번 더 세 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세 개 여기 구멍에다가 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하나 둘 세 개 했던데 사슬 세 개 했던데 를 뒤집어졌으니까 그냥 두 개를 두 개 이렇게 한 개 잡으면 한 개 잡고 가면 이게 무너져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둘 둘 둘 한 번 더 세 번 여기 구멍에다가 한꺼번에 여기다 집어넣도 돼요 근데 그러면 그 구멍에 해볼래 벌어지더라고 자 이렇게 세 개 자 뜨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일단 일단은 짧은뜨기를 했어요 2단 무늬가 두 개 나왔어요 3단 무늬가 세 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슬뜨기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했어요 오케이 어떻게 뒤집어 뒤집어서 또 떠 여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막 무늬가 많아져서 밀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에다가 집어넣고 하나 응 안 이쁘다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냥 하나 둘 쉿 둘 한 번 더 셋 집어넣고 오케이 이제 사슬뜨기 하나 떠볼게요 자 아까 거기하고 제가 뜬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음 오케이 봤죠 그리고 사슬뜨기를 또 하나 뜨고 아까 떴나 여기 떴다 떴고 다른 실이 따라옵니다 이 실을 봐가면서 떠야 돼요 실이 모자라면 이게 얼마 안 남았어 모자라면 뜨다가 자 짜투리 짜투리 실은 바가면서 무늬를 넣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떴지 그런 다음에 뭐 떠야 돼 사슬뜨기 하나 자 그 옆에 건너가서 세 개씩만 떠요 실의 두께에 따라서 두 번 떠도 돼요 근데 두 번 뜯으면 무늬가 잘 안 나오겠지 매듭이 자꾸 생기네요 매듭이 자꾸 생기네요 두 개 매듭 자르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또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니까 돌려 돌립니다 자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끝에 하고 끝에 하고 최대한은 감출로 갈 거니까 아까 시작했던 거 하고 끝난 거 같이 갖고 가 자 됐죠 여기 얘하고 시작했던데 끝난데 두 개 다 갖고 가요 빨리 갖고 갑시다 아이고 발걸입니다 아이고 자 다리를 좀 펴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여기 가운데 사슬뜨기 두 개 했던데 가운데 쭉 손가락 팍 들어가요 여기다가 세 개를 떠 하나 둘 둘 잠깐 둘 셋 세 달 때도 계속 갖고 갔어야 돼 지금 여기 아까 끝난 거를 못 갖고 갔네요 얘를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최대한으로 멀리 멀리 갖고 가야 안 풀려 자 사슬뜨기 하나 하고 여기 사슬뜨기 하나 했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사슬뜨기 하나 하고 넉넉하게 해도 돼요 얘네 둘을 갖고 가기 위해서 얘네 둘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풀었어 둘 갖고 갔어 하나 뜨고 자 숨겨 하나 셋 뜨고 짜투리 실이라 자 자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두 개 여기 사슬뜨기 하나 하나 한 거 다음에 사슬뜨기가 아니고 한길 긴뜨기 라 그래 이걸 자 둘 용어도 모르고 기어도 모르면서 열심히 뜨신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셋 제가 뜨개질 그 저기 있잖아요 사업을 계속 했었으면 아마 용어도 딱 아 용어 알려줬는데 어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어 볼게요 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뜨고 사슬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거시기 거시기가 뭐시기 할 때까지 자 이 실이 끝날 때까지 갖고 가서 최대한으로 꿇고 가서 하나 둘 둘 세 개 잘하고 있죠 어 큰일났다 어쩔 수 없다 하나 뜨고 자 최대한을 갖고 갑시다 하나 비슷한 실이니까 둘 여기까지만 뜰게요 네 여기까지만 뜰게요 여기까지만 뜰래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갖고 갈게요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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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할 때도 똑같이 여기다 그냥 걸어 길게 남겨놓고 걸어 그리고 얘도 끝까지 갖고 간다고 그랬죠 어디로 갖고 갈지는 몰라도 끝까지 감추면서 실을 데리고 가세요 둘 셋 나중에 표가 날지 모르지만 자 한코 뜨고 그 다음에 아까 세코 있었죠 자 사슬뜨기 세코인데 마지막 코 여기 구멍에다 넣어도 돼요 한번 넣어볼까 편하게 표 안나면 그대로 편한대로 뜨시고 안그러면 그 그 고랑이도 아니고 이랑으로 떠야 돼요 하나 둘 자 저는 아까 떠보니까 여기가 너무 어디로 초점이 안 맞았어 설마 초점이 안 맞았어 여기가 자꾸 늘어나면 여기를 세코를 안 뜨고 두코만 뜨고 가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해보니까 두코 조금 남잖아 세코 다 떠도 될 거 같아 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초점이 안 맞으면 이거 다시 편집해야 됩니다 세 개 땄어요 자 이제 실을 바꿔야 되는데 자동으로 실이 바꿔졌어 자 그 다음에 또 몇 코 사슬뜨기 몇 코 잘 생각해 봐요 세코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세코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뒤집어야죠 자 뜨려면 뒤집어야 돼 딱 뒤집었어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자 하나 둘 해볼게요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 더 이쪽으로 치우쳐져서 이게 빤뜻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봐봐요 봐봐요 이게 빤뜻하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라고 안쪽으로 살짝 여기가 첫 번째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나 둘 자 이렇게 뜨면 안 튀어나가잖아요 대신 무늬는 살아요 자 두 번 하고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뜨기 했던 구멍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뜨면 무늬가 몇 개 나오고 첫 단에는 무늬가 짧은뜨기에요 두 번째 단은 두 개 세 번째 단은 무늬가 세 개 네 번째 단은 네 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네 개지 그럼 다섯 번째 단이니까 무늬가 몇 개 다섯 개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이렇게 쭉 뜨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늬를 여기는 당겨지는 거라서 이렇게 좀 당기면서 삼각형을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하늘색까지 다 떴는데 그 다음 색을 이어 보려고 했는데 이 색도 예쁜데요 어떤 색이 예쁠지 어느 봐보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얘는 양이 작아 몇 번 뜨다 보면 없을 것 같아 얘는 패스 그리고 저는 이 핑크색을 하는데요 이 핑크색이 이 하늘색보다 좀 더 두꺼워요 두꺼워서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바늘에서 7.5 바늘로 바꿀게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자 여기 밑에다가 세 코를 한꺼번에 두면 아까 보여줬죠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다가 두 코 하고 마무리는 여기 코에다가 하시고 제가 잘라놔서 한번 하고 여기서 보통 이렇게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색깔을 실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얘는 이렇게 남겨두시고 실을 바꿔줘서 일땡하면 얘는 끝나고 얘는 새로운 실이 되는 거죠 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자슬뜨기 하나 둘 세 개 콜 여기 잡아 땡기고 이제 그러면 여기 시작했던 거 마무리했던 거 실하고 시작했던 거가 있죠 그 전에 여기 실들은 저기에서 매듭으로 이어져서 온 것들이라 얘는 나중에 다 처리할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지금 가지고 갈 거예요 어디로? 돌려서 뜨개질 하면서 자 얘는 여기서 끝났는데 얘가 참 불편스러우니까 자 얘도 갖고 갈게요 지저분하면 뜰개질 할 때 마음이 신나네 자 얘들도 얘는 아까 저쪽으로 제껴 놨는데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제껴 나오세요 그리고 한번 더 이쪽으로 건너가고 숨기고 숨기고 숨기면서 숨겨서 없애주세요 단정하게 빠졌네 컴온 들어와 오늘 밤에 영어를 참 많이 합니다 남편이 해외여행 준비인가 봐요 영어 공부를 참 열심히 합니다 주야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얘는 데리고 갈 거예요 어디로? 앞으로 앞으로 가 데리고 와서 숨길 거예요 자 세코 하고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고 이 앞에다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세코를 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까 배불뜨기처럼 쭉 튀어나와요 얘도 가지고 여기다 놓고 자 한길리뜨기 돌려서 꽂아서 여기서 두코 원 투 오케이 좋았어 오늘 나 기분 좋은 일 있나 기분 좋은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얘들은 제가 술 취하면 영어로 실라실라 했대요 하하하하 술도 안 먹으면서 맥주 한 잔 두 잔 먹으면 실라실라 했대요 자 사들고 하나 자 한길긴뜨기 돌려서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세코를 뜨고 뜨자니 너무 도톰하고 일단 해볼게요 그래도 세코를 갑시다 자 세코를 가고 얘가 세코를 가면 여기서 너무 도톰해 가지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실이 이 페브릭 양실이 두께가 다 색깔마다 틀려요 살 때마다 틀리고 자 이게 좀 도톰한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확 느껴지는데 자 사슬뜨기 하나 하고 얘는 끝까지 데리고 가요 안 보일 때까지 자 여의치 않으면 두 번만 떠도 돼요 두 번만 뜨면 어느 순간에는 모자라니까 세 번 뜨고 두 번 뜨고 번갈아 가면서 해야돼 근데 좀 복잡하더라도 그냥 저는 세 번으로 갈게요 자 둘 셋 실이 도톰하니까 손이 뻑뻑해 자 됐죠 이렇게 쭉 똑같이 한번 더 뜨고 오실게요 제가 영상에 분량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뜨시고 자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다시 어 마무리 하고 어 이렇게 다요 이게 그리고 꾼 닮으면 끝이야 너무 쉽죠 근데 여기가 벌써 두 번 떴는데 애지간한 애지간한 어 애들은 거의 될 거에요 자 손수 다이 자 줄자도 손수 다이가 써 있어요 벌써 여기가 30cm에요 30 보이시나요 30 다시 한번 한번 뜨고 두번 뜨면 벌써 5cm가 10cm가 늘어나버려요 자 뜨고 올게요 자 어느새 이게 몇 cm가 됐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음 여기 셋 꼬 하나 둘 셋 꼴 떴습니다 그리고 사슬꼬 하나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이 앞에다가 앞에 코에 두 코를 하시고 음 마지막 코에 세 코를 하시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반듯하지 않지 음 봐가면서 뜨셔야 돼요 무늬가 그렇다고 해서 자 저는 마지막에 두 코 하고 마지막에 여기 코에다가 일렬로 맞출 겁니다 일렬로 이렇게 맞추니까 여기 구멍이 떠다니까 표가 나네 음 기분이 안 좋네 자 여기 고랑이 아니고 이랑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마쳤습니다 더 어떠셔도 돼요 근데 저는 새를 좀 키워 본 사람이라 세 장에 어 이 장난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 놀이터만 있는게 아니고 어 세 장 크기들이 다 있는데 내 세 장을 보면서 이 사이즈를 맞출 때 무조건 크게 뜬다고 다 좋은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센치인지 재볼게요 아까 30센치였어요 지금은 35센치 제가 한단 갈 때마다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할 거에요 더 하지 않고 여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 저 밑으로 최대한으로 갖고 가서 끝에까지 한 다음에 잘라버리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어 이렇게 했는데 좀 뭔가 좀 그지 자 선이 하나 이쪽으로 가면 완결이 좀 되는 거 같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 한 코를 더 뜨는 건 아니고 여기서 빼뜨기로 갈게요 자 사슬뜨기 하나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아무데나 두셔도 돼요 자 이게 빼뜨기에요 빼뜨기는 쭉 가면 여기서 쭉 가면 이제 튼튼해지기도 하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는 조금 완결 저기 완성도 그 다음에 튼튼하고 여기 얘네들은 이쪽 이쪽 라인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 라인은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맞춰서 힘을 좀 주시고 여기에 뭐 바느질로 말한다면 감침질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쭉 좀 느슨하게 여기 코를 보시면서 느슨하게 너무 쪼록쪼록 하면 요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하면서 이것도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여기 그대로 상황에 맞춰서 한길긴뜨기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슬이 세 개 있는데 거기다 다 하지 마시고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쁘게 스티치 스티치 자 사슬 자 체인 스티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이쁘게 거의 간격을 맞춰 가시면서 쭉 하고 올게요 벌써 제가 당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울잖아요 당겨주시면서 울지 않게 이렇게 완결 완성도 있게 끝까지 가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뜨고서 살짝 펴주시면 당겨주세요 왜 뜨면서 땡기면서 뜨냐 자 이렇게 이렇게 뜨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도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자 한 땀 한 땀 아이고 빨리 끝날 목심에 한 땀을 건너가 버렸네 자 이렇게 한 땀을 한 땀 한 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옳지 나오고 맨 마지막 코가 여기 이렇게 대게 뜨시면 자 한 줄 한 줄 한 줄이 여기서는 좀 당겨졌나 보네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무늬를 이렇게 안되면 대게 하면 되고 자 여기는 조금 코가 없어서 조금 길게 갔습니다 짧게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맞춰 줄 거에요 이런 애들은 음 매듭이 많았던 실이라서 이렇게 해서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고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들어오세요 손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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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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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쁠수록 돌아가라 했어요 자 하고 정 안되는 애들은 잘라야죠 근데 너무 짧게 자르면 또 떨려가니까 이만큼 정도 잘려가고 그러면 조금 튀어나온 들 어쩌겠어요 짜투리 실력 만들었는데 좀 촌스러운가 이쁜가 확대해서 볼까요 어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이제 음 나름 괜찮지 않겠어요 우와 빼뜨기 그랬더니 요런 상황이 오네 그래도 자 앞을 보고 정면을 보고 이제 고리를 만드실 거예요 고리는 문뜨기 문뜨기 꽉 없네 이 핑크색도 다 썼어요 신기해라 신기해라 자 아까 이거 남았던 고리 이 매듭네들이 있었던 기분 나빴다고 했죠 제가 그거랑 핑크색이 좀 남아있으면 얘는 잘라주시고 자르까 마카 자 당겨서 잘해서 얘는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실들이 모자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얘도 어딘가로 감출게요 얘는 감추는 용도로 씁시다 감추고 감추고 우리가 감추는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잘라요 자 잘라요 마카 자 이게 실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이등분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이등분에 반을 또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만 이쪽으로 반 남겨놓고 갑시다 아까 나왔던 구멍 있죠 실이 바뀌었으니까 바늘도 바뀌고 자 나왔어요 자 이중사슬뜨기 이중격뜨기가 아니고 이중사슬뜨기 갑니다 근데 여기만 이렇게 나오면 좀 약한 것 같잖아요 우리의 용감한 거시기 거시기들은 아주 이빨이 셉니다 겁나 셉니다 우리들의 앵무새들은 이빨이 아주 세요 자 여기서 두 코를 만들게요 한꼬 했죠 응? 여기다 아무단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자 뺐어요 얘는 쭉 갖고 갈 거예요 자 실이 두 가닥이잖아요 자 두 가닥 한 실은 자 코를 만들고 한 실은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걸쳐 자 확대할게요 걸쳐 걸쳐 그리고 얘는 사슬을 만들어줘요 원래는 이렇게 떠야 하잖아 이 사이에 얘를 한번 집어넣어 그리고 빼줘 됐죠 여기 한번 걸치고 사슬뜨기에요 그냥 사슬뜨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사이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걸쳤죠 두 코가 됐잖아요 빼버려요 그러면 여기도 사슬이 되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더 떠야되나 여기도 사슬이 되고 여기도 사슬이 돼요 자 갑니다 걸치고 코 걸치고 코 걸치고 자 이제 좀 맘조시를 해가면서 걸치고 빼주고 걸치고 빼주고 또 걸치고 빼주고 걸치고 빼주고 걸치고 빼주고 그러니까 이 반절을 하면 벌써 시일이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만 하시라고 다시 뜰게요 3분의 1만 해가지고 이 코로 사슬코로 가고 여기다 집어넣고 오예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할 일 없습니다 이게 긴 코예요 긴 코 긴 코 뺐어 두 개를 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걸쳐요 이거 긴 코 가는 거 짠게 땡기고 있는 거 걸치는 코 걸쳐서 빼 걸치고 빼주고 이 맘조시를 잘해야 돼요 이쁘게 자 여기는 코 걸치고 빼고 걸치고 빼고 아까 한번 했으니까 자 걸치고 빼고 걸 빼 걸 빼 걸 빼 걸 빼 걸치고 빼고 걸치고 빼고 올래?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걸치고 빼줬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두 줄을 한꺼번에 빼주면 끝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달아야 되니까 이게 조금 길게 있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고리를 해야 되니까 음 고리를 이렇게 쑥쑥쑥 같이 넣어주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기 쉽게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남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 넣다 뺐다 하셔도 되고 일단 고리는 이렇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고리 길이도 여러분이 알아서 적당히 음 하시면 되시겠어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쪽 고리도 또 만드시면 됩니다 색이 있는데로 그냥 같은 실을 꼭 안여도 되니까 음 있으면 이 색중에 있는대로 그냥 하셔도 돼요 저는 저는 여기 반절보다 아까 해보니까 3분의 1은 줄일게요 3분의 1은 너무 음 많이 줬어 그래서 여기 길이 차에 조금만 나게 조금만 나게 짧은 데을 이쪽 안쪽으로 놓고 여기를 잡고 갈게요 또 또 간다 또 이중사슬뜨기 끝만들기 자 한번 떠주고 여기도 밑에 거 갖고 와서 또 한번 떠줘요 왜냐하면 여기가 튼튼해야 되니까 여기가 항상 취약해요 자 이렇게 해서 걸치고 빼주고 걸치고 빼주고 걸치고 빼주고 걸치고 빼주고 걸 빼 걸 빼 자 걸 빼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고리야 뭐 끈이야 길면 길수록 편하니까 너무 길으면 또 해먹이 너무 눈청 눈청 하죠 짱짱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사정에 맞게 여러분 3장 사이즈에 맞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보통 제가 해보니까 22코 22코 해서 25코 20코 해서 25코 정도면 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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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는 실로 이만큼 들어와서 칭해지나 칭칭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개까지 했구요 자 마지막 여기는 제가 좀 짱짱하게 잡아 당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 너무 느슨하게 코를 조금만 하고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머리에 수건을 쓴다면 이렇게 해서 수건을 써도 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해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자 실이 핑크색 실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매듭이 있던거 잘라가지고 이야 매듭이 참 신기하기도 많기도 하다 이런 쩌뜨리 싫으면 버렸어야지 자 이게 매듭 이만큼 자 반절 끝에 끝에 맞춘 다음에 얼마 차이 안나더라도 여기 반절해서 조금만 한 5,6cm만 차이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cm만 차이나게 그래서 끝에 갖고 올게요 머리카락도 따라오고 자 집어넣고 여기서 가운데로 집어넣을까요 가운데로 집어넣고 여기서 빼주고 걸리적거리니까 한꺼번에 빼줄까요 하나 하고 또 여기 집어넣어서 얘도 해서 에이 불편하네 자 이럴 때는 쟤는 코걸침이 없으니까 해놓고 한꺼번에 빼주면 될까 자 사슬뜨기 시작 하나 하고 그냥 다 빼버려요 사슬찌개 하나 하고 빼주고 사슬 걸치고 빼고 걸 빼 걸 빼 자 실 되는 데까지 걸 빼 하시면 됩니다 쭉 걸 빼 걸 빼 걸 빼 걸 빼 걸 빼 언제까지 언제까지 걸 빼 할 거야 언제까지 걸 빼 할 거야 실이 달 때까지 걸 빼 할 거야 자 실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걸 빼를 멈추시고 여유분 좀 남겨주신 다음에 한꺼번에 대주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고리를 달으시고 이 끈은 안 빼도 될 것 같아 안 끊어도 새들이 이렇게 딸랑거리는 거 엄청 좋아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또 예쁘게 떠보시고 실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자 끝 수고하셨어요 자 어린이 해머 이렇게 세 개로 모아도 끈 길게 해서 모아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냥 얘는 길게 이렇게 애들 걸쳐 놓기도 하고 하나는 천장에 배달고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그건 여러분들의 재량껏 여러분의 세상에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아 제가 수고했어요 박수